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네, 마켓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대략 사이에 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휴가가 있는 동안 대략 2주 정도 사이에도 많은 상품들이 올라왔습니다. 신상품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신상품 위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려봐야겠어요. 근데 신상품 검증 중인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걸 옆에서 쓰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정말 이제 생활처럼 이번에는 뭐야? 자 한번 어제죠? 전단지에 굉장히 오랜만에 업데이트했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거의 제일 처음 한 일이었죠. 역시 마켓 순회였어. 네, 그러니까요. 또 다른 마켓 순회는 네, 있죠. 제 뒷자리에 있는 친구가 항상 방패막이 삶는 자신이 여자 직원만을 뽑지 않는다는 증거로 삶는 그렇군요. 걔도 3번만에 붙었는데 사랑하는 후배 그렇군요. 네, 이번에 지난주에 드디어 올라온 상품입니다. 오, 뭐죠? 침대예요. 아! 제가 한번 다녀온 얘기 드리지 않았었나 모르겠네. 네, 그... 쇼앤 침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침대로 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침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침대 얼마나 우리를 고를 때 대부분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성비 중에서도 가격 쪽에 약간 방점을 두고 살짝 고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우리가 침대를 살 때는 몇 안 되는 경우인데 이게 성능 쪽에 더 방점을 찍습니다. 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내가 침대만 괜찮다면 하고 더 비싼 돈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잠은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네. 잠이 우리 건강과 그렇죠. 어떤 생활의 행복도의 3대 요소죠. 아, 졸라 많은 네, 네. 먹고 자고 싸고인데 그렇죠.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그냥 미쳐요. 먹는 거 다 필요 없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 비싼 거 산단 말이에요. 비싸도 좋기만 하다면야. 네. 어, 우리가 침대를 고를 때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가령 그 대기업들 있죠? 그 일가가 다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네. 어, 뭐 애모 침대 아, 음... 썰모 침대 음... 그리고... 그리고 시모 침대 네. 시모 침대죠. 시모 침대 에디슨 나오고 막 이런 거 코끼리가 지나가고 다가기고 그렇죠. 시모 침대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원래 저기지만 본사가 따로 있지만 어쨌든 한국 저기는 또 보니까 어, 이 세 군데 정도 되는 혹은 이제 비싼 아예 수입산은 제외하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제법 알려진 이 세 군데 대기업 침대는 네. 겁나 비쌉니다. 일단. 물론 싼 모델도 있지만 네. 정말 괜찮은 성능을 기대하려면 일단 비싸죠. 그렇죠. 혼수할 때는 쓰는 네. 그렇죠. 그 이건 일단 제키고 생각해보자는 거지. 네. 그, 이거, 그... 뭐 그냥 그걸 나는 그래도 이게 제일 좋다고 판단되면 이거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제외하고 네. 가성비를 어느 정도 침대를 사면서 또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 네. 좀 저렴한 가격을 채는 경우에는 머리가 졸려 아파집니다. 이때부터. 그렇죠. 저는 이제 침대 매트리스가 네. 굉장히 저질이라가지고 네. 막 스프링 튀어나오고 그런 거예요. 오래 쓰니까. 그래서 지금 매트리스 사려고 보니까 진짜 그런 브랜드 제외하고 어떤 걸 사야 할지 진짜로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하면요. 브랜드가 너무 많아. 홈쇼핑에 나오는 브랜드 뭐 우리가 실제로 많이 알고 있는 그 가구 회사들 이름 있잖아요. 근데 거기 플러스 막 이제 온라인에서 검색했을 때 강세를 띠는 이제 네. 뭐 뭐 음흠흠 뭐 만어 하여튼 그게 많은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네. 그리고 서로 다 좋다고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침대를 런칭하면서 말이죠. 이 부분을 한번 디벼봐야겠다. 네. 이 침대의 제조사는 말이죠. 저희가 이 공장을 두 번 갔어요 제가. 오 두 번씩 동해 침대라는 곳인데 네. 이 동해 침대가 아 아 몇 가지 장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일단 조달청 공급업체예요. 음 조달청이라 함은 네. 정부 기관에 뭔가 이제 물건이 필요할 때 네. 그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납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납품 공급업체인 침대 사업자가 몇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곳인데다가 아 침대 중에서 이 조달청 공급업체 중에 침대 아 매트리스 납품업체 중에는 네. 우수업체 선정을 딱 두 곳 했어요. 두 곳? 네. 근데 그 두 곳 중에 하나예요. 이야 우수 공급업체예요. 그러면 공기관에 납품되는 아주 우수한 품질의 업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 정도의 기술력과 네. 그리고 규모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그 한 세 우리나라 중소기업 네. 침대 제조업체 중에 한 다섯 손가락 이내로 꼽히는 오 규모와 설비를 자랑하고 있죠. 굉장히 알짜뱅이 회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투웨이 세븐존이라고 네. 우리 침대 고를 때 웨트리스 볼 때 맨날 사진 뜨는 거 있지?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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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 스프링 파란색이랑 흰색이랑 교체되면서 여자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네. 그 사진 들어간 그 사진에 투웨이 세븐존 네. 아 이번에 쓰리웨이 나인존이 나왔어요. 쓰리웨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웨이랑 존이 뭐냐면 네. 웨이는 종류야. 존은 그 정말 구역을 나눈 거지. 투웨이 세븐존은 뭐냐면 네. 여러분 이게 침대도 이제 교육 들어가야겠네요. 침대 스프링의 그 꼬는 횟수나 네. 그 스프링 강선의 그 강도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서 뭐 이게 소프트함 하드함을 나눠가지고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스프링 자체를. 네. 그거를 교차로 해서 일곱 구역으로 나눈 거야. 이게 투웨이 세븐존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그 세 가지로 나눈 거지. 스프링 자체를. 미디엄 하드 소프트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구역을 아홉 개로 나눈 거지. 오. 세 종류의 스프링으로. 그렇죠. 이게 쓰리웨이 나인존인데 이 설비를 갖추는 회사가 몇 군데 없죠. 몇 군데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드물죠. 그리고 물론 쓰리웨이 나인존이 무조건 제일 뭐 포켓 스프링이 제일 좋은 거냐. 이거는 뭐 반드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정도면 굉장한 그래도 나름. 그리고 이 회사가 왜 아까 왜 되게 수많은 침대 매트리스 회사 얘기했었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 침대 상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여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그 투웨이 세븐존이나 쓰리웨이 나인존 사진이 있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 침대 브랜드들 모조리 다 동해 침대가 제조사로 적혀 있어요. 그런가요? 내가 알고 있나.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제가 홈쇼핑에서 보고 인터넷으로 봤던 대략 한 열 군데 정도의 침대 가구 브랜드 쳐서 들어갔는데 그 사진 쳐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제조사 동해 침대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제조업체를 원래 판매원이 아니라 제조업체로는 이미 엄청 많이 납품하는 업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명. 다 삐처리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걸 말할 테니까. 그 업체에서 이건 정말 가려달라 그래서 한 글자라도 오픈하면 좀. 아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인터넷 쓰면 다 나오는 거. 다 나오는 거. 그리고 하여튼 웬만한 건 다. 다 거기에 있어요. 지금 상품페이지 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설명이 끝나신 건가요? 대충? 네. 이 정도의 기술력 갖고 있고. 마지막 하나. 방점을 찍어드리기 위해서. 네. 근데 침대를 또 살 때 꺼려지는 게 뭡니까? 아 이게 나한테 맞을까? 응응응. 2주간 사용해보시고.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반품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네. 배송비와 반품 배송비는 그래도 본인이 부담해주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이건 왜냐하면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배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물으려드리면 망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나는 2주간 써보고 판단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을 구입하고 간 다음에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뭐죠? 비닐만 뜯지 말아주세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비닐을 안 뜯었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 새 걸로 팔지는 않을 거예요. 리퍼로 팔 건데 좀 저렴하게 해서. 그래도 비닐을 안 뜯어야 거기 막 이제 체에 몸에 있는 것들이 묻는다거나. 그렇죠. 미세각질 같은 거. 뭐가 묻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비닐 안 벗겨도 그 위에 천 침대뽀 씌워서 하면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아. 아. 이게 이제 침대 또 침대 교양의 처음과 끝이죠. 이게 쇼인 침대만의 그건 아니고 우리가 뭘. 저는 이거를 이번에 보면서 알았거든요. 네. 우리는 침대에 대부분 프레임을 깔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뭐 원목 프레임이 됐든 뭐 가죽이 됐든 뭐 이게. 근데 고급 호텔 같은 데 가보면. 네. 제가 이번에 갔던 그 특일급 호텔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그리고 서구권. 침대 문화가 좀 오래된 서구권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네. 프레임 대신에 밑에 그냥 매트리스 하나 더 깔아요. 아. 그거를 파운데이션 스프링 혹은 파운데이션 매트리스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데도 다 이걸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래야 좀 더 감이 좋고요. 사용할 때. 사용감이 좋은 건 물론이거니와. 네. 그래야 위에 있는 진짜 그 메인 매트리스도 오래 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딱딱한 데에 그냥 얹혀져 있는 것보다. 스프링 위에 얹혀져 있으면. 매트리스 위에 얹혀져 있으니까. 하중을 나눠봤잖아요. 좀 더 분산되게. 그렇죠. 그래서 스프링 위에 있는 매트리스 수명도 훨씬 늘어나요. 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호텔 같은 데에 혹시나 출장이나 이런 거에 호텔 가보세요. 진짜 거짓 백이면 백 다 밑에 매트리스가 하나 더 깔려있지. 프레임 위에 올려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상품페이지에 장인정신이 들어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상품페이지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잖아요. 참고하시고요. 이게 제가 그 우리 이번에 장만한 요 녀석으로. 또미로. 또미로 제가 그려봤어요. 아. 직접 그리신 거구나. 아. 너무 웃겨. 이 보색 대비 맞추신 게 너무 웃겨. 아. 이게 보색 대비 맞춘 거였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난 아무거나 고른 거였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또 이런 색채 감각이. 여러분 제가 이 상품페이지에 머리를 주어짜보셨었거든요. 정말. 얼마나 어떻게 하면 자유설명할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제주도에서. 제주도. 제주도 해비치 호텔에서 쓴 거예요. 직접. 새벽에. 호텔에서 경험하신 침대를 찍어갖고 오셔서. 그렇죠. 이런 방식이 공간 호텔에 들어간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있습니다. 어머나. 놀러가셔서 또 일을 놓지 못하시고. 아. 이거는 제가 마감을 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 글이 안 나오다가. 네. 이렇게 열심히. 아. 근데 딱 갔더니. 아니나 살까. 여기도 투매트리스인 거지.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홈쇼핑 같은데 침대 방송하면은. 네. 뭐 고객님 저희는 투매트리스예요. 투매트리스 좋은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게 그것 때문이죠. 그게 뭐야? 이랬는데. 그래서 스프링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게 본넬 스프링이라는 거잖아요. 그 이제 기존 방식의 포켓 스프링 말고.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매트리스 아래층에는 본넬 스프링을. 이제 매트리스를 놓고. 네. 그 위에 이제 포켓 스프링 매트리스를. 그래서 저희 쇼임씨인데 들어오시면은 단지 마켓에서. 네. 옵션을 프레임도 고르실 수 있으세요.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2주 동안 누워보실 수 있다면. 물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좀 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반품 배송료에 기본 배송료까지만 하면은. 벌써 드는 돈이 한 12만 원 정도 될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환불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신중하게 선택하실 필요는 있다. 하지만 어쨌든 2주 동안 수도권인 경우는 좀 더 저렴하니까. 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그렇습니다. 맺어보겠습니다. 네. 아. 다음에는 또 새로운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네. 그때는 딴지 일보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엉덩이 그림을 보여주는 곳이었죠. 똥꼭 깊숙이를 눌러야 입장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민망했던지. 여자라도 예외 없이 깊숙이를 봐야 했어요. 만약 예외가 있었다면 깊숙이란 말이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벙커 깊숙이라. 똥꼭 깊숙이로 유명했던 딴지 일보가 이제 사보를 만들 정도가 되었다니. 아 세상 참. 똥꼭만 깊숙한 줄 알았는데 펑커도 깊숙했네요. 딴지 일보와 벙커벌이 만드는 세계 최초 유류 사보 벙커 깊숙이. 정말 재밌어서 외부인도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딴지 마켓과 벙커원 딴지 카페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으로 가봐야죠. 청취자 의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이요. 아 까만머리님은 진짜 자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까만머리님. 진짜 감사합니다. 까만머리님께서 성년님 우리 버리지 마요. 성년님의 강력한 욕망과 그것을 충족하려는 시도 참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레알 혼또 응원합니다. 만 계약해서 바쁘면 슈에스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버리지 마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심지어 걸크러쉬까지 있네요. 걸크러쉬. 박새롬이 상해 아 차 이 여성 청취자분까지도 이렇게 약간 더 기쁜 거 있죠. 왜 진짜 여자가 예쁘다 그러면 더 예뻐 진짜 확실히 예뻐 그런 거 있잖아요. 까만머리님이 예쁘다고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자분이 좋다 그러면 더 약간 좋은 거 있죠. 아 네 박새롬이 예쁩니다. 이제 새롬이 PD님이 개강하면 슈즈케 버리는 거 아니냐고 남겨주셨는데 안 버리실 거죠? 개강하면 저기 신입생을 데리고 와. 객트로. 우리가 대학생을 위한 소비 문화를 소비 어떤 팁을 아 근데 제가 이제 면접 보기 전에 대기하면서 들은 게 오팔년 개띠도 있었데도 아 그렇다고 합니다. 저보다는 어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네요. 어쨌든 한 번 신입생 대학생을 16학번을 데리고 올게요. 아 네 좋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사식을 아직 모를 텐데 16학번 박새롬이 동기들은 네. 오늘 우리 동기들은 OT를 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맞다. 또 이제 모대학교 체육학과 요새 OT가 그렇게 또 이슈인데 아 그쵸. 그래요? 네. 비용이 과다하다고. 요것도 소비인데 한번 다음에 달아봐야겠어요. 어 그런 거 달아보면 재밌겠네요. 그러세요. 자 다음 호야80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아 신용카드 방송이 참 후기들도 많이 남겨주시고 소위 말해서 반응이 좋았어요. 역시 실생활에 딱 밀착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건 아니어야지. 그러니까요. 언제나 그렇듯 참으로 육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저희도 언제나 그렇듯 이런 반응이 생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거래은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이 있어 공유하고자. 이분은 시티은행이 급여통장이시래요. 현회사 주거래은행이기도 하고 보통 두 개 주거래은행은 급여통장을 말하죠. 대부분 직장인들한테는. 그리고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대학교에서 만든 통장이 그대로 이어져서 급여통장은 글로 설정해서 주거래은행이 되었거나 대부분 그런. 그리고 하나는 회사가 주거래은행 거기여서 회사가 급여통장을 따로 만들어주는 경우에 그렇게 되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외환은행도 주거래은행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급여통장 혜택을 다 받으면서 말이죠. 은행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통장에 급여라고 찍히면서 일정 금액 이상이 찍히게 되면 급여통장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딴지 일보로 찍히죠. 딴지 그룹으로 찍히나? 딴지 그룹. 그룹으로 찍혀서 나오죠. 보통 우리도 급여로 인식이 되겠죠. 급여가 시티은행 통장이 찍히게 되면 바로 외환은행에 그 금액 그대로 이체를 합니다. 받는 통장 표기에 급여라고 지정을 해주는 건 필수. 이렇게 하면 외환은행 통장도 급여통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은행에서 최근에 통장 개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새 대포통장 이런 거 말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은행에서 급여통장으로 쓸 거라고 만든다고 하니까 그 은행에서는 그냥 매달 똑같이 일정 금액 이상만 들어오면 급여로 인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급여라고 안 찍혀도. 여기서 제가 잠깐 팁을 드리자면 요새 그것을 알고 싶다에서 그 얘기 나왔었던 거 아시죠? 어떤 얘기죠? 그것을 알고 싶다에서 예전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한번 다뤘는데 이게 돈을 뜯기는 것도 뜯기는 건데 얘네가 대포통장 같은 거 만들게 한다고. 통장이 도용처럼 되는 거잖아. 알려줘버리면. 그러니까 얘네가 누군가로부터 피싱을 해서 돈을 받으면 지 실명 계좌에 돈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인데.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제 말을 해가지고 마치 취업을 시켜준다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급여통장을 만들어야 된다. 혹은 뭐 사원증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뻥을 쳐가지고 계좌 정보를 다 받아. 그래서 그 계좌에다가 자기도 그 계좌 주인도 모르는 새에 피싱한 돈을 그쪽으로 보낸 다음에 그 돈을 한번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거지. 아 그 돈을 찾는 거지. 그 돈 찾는 것도 다른 놈한테 시킬 때도 있고 그래. 지네가 몰래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새 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경우에도 처벌을 받아요. 내가? 네. 진짜요? 그 피해자가 있었어요. 그 인터뷰를 한 거 봤는데 평생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걸로. 어머나 어머나. 어머 그게 뭐야?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잘해야 돼요. 대포통장은 정말 본인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게 싸게 악용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 얘기가 퍼뜩 떠올랐어요. 그런데다가 정말 통장 만들기 어려워진 게 이번에 제 친구도 적금을 새로 들려고 그랬나. 뭐 하여튼 어디 통장을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네. 걔가 거기에 주변에 뭐 직장이 있다거나 그 친구가 거기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서 거절당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쪽 지점 가서 만드시라고. 살고 있는 동네. 되게 어려워졌어요. 엄청 통장 개설 자체가 쉽지 않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 대포통장은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호야80님 소개해드리자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재형저축 신청할 때 보니까 은행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호야80님 같은 경우에는 소비인은 CD카드 쪽에서 저축은 외환을 이용합니다. 보통 금리는 국내 은행이 더 좋은 것 같다군요. 나 꼼을 때부터 여러 팟캐스트를 들어봤지만 슈퍼에스타K만큼 생활 밀착형 팟캐스트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네요. 감사합니다. 사고 난 얘기도 말씀드리고. 네. 사실 보험 쪽 관련해서는 없다님 한 번 더 모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저 일을 겪으면서. 약간 좀 민감한 얘기라 제가 자세히는 못 드립니다만. 큰 도움을 받으셨나 보군요. 그래서 게시판에 글도 쓰고 애착도 가다 봅니다. 저는 눈팅만 하거나 게시판은 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요새는 여기저기 다른 방송 게시판이나 자기에서도 노는데 재밌네요. 다 슈퍼에스타K 덕분입니다. 방송 1주년 축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만 한 살이 넘은 방송이에요. 그러게요. 이과의 미소가 떠나지 않네요. 세상에. 다음. 전설혁발님. 오랜만에 서해 주신 소개해 주시죠. 전설혁발님께서 진심 애정하는 방송 슈퍼에스타K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벌써 1년이나 되었네요. 2015년 2월 3일 아니면 13일이 첫방이었던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조용하셔서 혹시 제 기억이 틀렸는지 살짝 걱정도 됩니다만 여하관 만드시는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간의 사정으로 한동안 성취를 못하다가 설 연휴 동안 정주행을 마쳤습니다. 이런저런 팟캐스트를 들어온 가운데 이토록 기복없는 퀄리티를 유지하는 방송은 드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끄럽다. 기복없이 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쭉 낮게. 기복없이 한 60점 40점 유지하네. 올라갈 만다는데. 앞으로도 쭉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건 마치 이런거죠. 공부는 앞으로도 못해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잘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력발님이 지난주에 벙커를 찾아주셨다고요? 네. 저희 팟캐스트 단지 내에서 한 4개 정도를 들으시는데. 그래서 한봉다리씩 저한테 전달을 해주고 갔어요. 이번에 여행 갔다 오셨는데. 네. 기념품을 사다주셨어요. 기념품을 사다주셨어요.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력발님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왜죠? 저에게 자칫 상처로만 끝날 수 있었던. 찌질한 인전. 저 콘서트에 정말 몇 안되는 소중한 분들이 소규모로 참석해주셨는데. 아 그랬나요? 그중 한 분이 전세력발님이 맨 앞자리 우측에 아직도 앉아계셨던 모습. 선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전세력발님이 제일 많이 본 청취자인 것 같아요. 한 4번 뵌 것 같은데. 7분 시간대도 뵀고요. 네. 그리고 워낙 머리가 기셔가지고 정말. 아 그래요? 그래서 전세력발. 정말 흑발이에요? 정말 흑발 이렇게 기세요. 그래서 딱 저한테 항상 기억에 임팩트가 많이 남으신 분. 여자분? 남성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복 없이 좀 높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네. 다음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러셀님. 기억하고 있어요. 후배님. 네. 우선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저기 문과대. 그렇죠. 제가 모교 문과대 얘기가 나와서. 네. 홀짱님께 어필하고 싶어서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적었는데. 새롬이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해주셔서. 아 민망해라. 홀짱님과의 학생의실 바로 옆에 제가 다닌 과의 학생의실이 있었어요. 무슨 과인가요? 제가 출원하건데 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 디테일해. 비슷한 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무가 바로 옆에.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옆에 있는 과들이 두 갠가 있는데. 네. 하나가 철학과고 하나가 1월 문화과거든요. 철학과일 것 같아 왠지. 네. 아마 철학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옆에는. 러셀을 좋아하신다니까. 아 그런가 봐요. 아 그렇군요. 철과 분이셨군요. 네. 저는 아직 수입이 없어서 신용카드도 쓰지 않고 있고 영양제도 따로 챙겨 먹는 게 없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너도 몸 챙길 나이라며 이것저것 사다 주시긴 하는데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방치해놓으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냥 가져가서 본인들이 드시더라고요. 의도치 않은 요도. 그래서 소비관증을 할 수가 없네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하나 엮어보자면 나는 의사다라는 팟캐스트 시즌1의 진행자였던 명승권 선생님과 신재원 MBC 의학 전문기자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명승권 선생님은 강경한 비타민제 무용론자 쓸모없다는 비타민제 혹은 영양제 혹은 건강보존 식품이 필요없다라는 무용론자였고 심지어 때로는 몸에 해롭다고 주장하실 때도 있는 듯합니다. 반면에 신재원 기자님은 어차피 남는 부분은 배출되기 때문에 영양제 챙겨 먹어도 무관하다는 입장인 걸로 기억해요. 딱 대부분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근거들이죠. 그렇죠. 이 양쪽 편에서. 심지어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게 흔히죠. 맞아. 의사분들 중에서도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굉장히 잘 챙겨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논쟁 속에서도 그 의사는 건강기능식품 옹호해주는 대가로 무슨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느니 또 저 의사는 건강식품을 못 먹여서 사람 몸 병들게 한 다음에 고쳐서 돈 벌려고 한다느니. 뭐야. 이런 상호비방을 일삼기도 하더라고요. 참 사람 사는 모양새가 그러네요. 그러네요. 다음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후배님의. 이 후배님의 좋은 이게 참 이론이 다를 수 있잖아요. 부딪힐 수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정말 영양제 잘 챙겨 먹어서 이게 단순히 무슨 플라시보 이펙트뿐만이 아니라 난 정말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고찔러님 생각해 주시죠. 네. 고찔러님이 영양제 함량을 확인하세요. 한때 작은 중소기업에서 어린이용 비타민제 제조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시길. 그 회사 자체는 위생이며 다른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것만 밝힙니다. 제가 다닌 곳은 각종 분말 재료를 혼합해서 기계로 찍어서 캔디용으로 만드는 곳이었는데 혼합 과정이 일단 설탕 100kg을 혼합기에 넣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생각나지 않지만 중국산 자열리톨이 1.5kg 정도, 아스파탐, 오메가3, 유산균 등등이 몇십 그램, 중국산 비타민C가 몇 킬로그램, 비타민D도 1kg 내외였나, 그리고 조합해놓은 색소와 향을 넣고 혼합해서 찍어내둬군요. 솔직히 이거 비타민제가 아니라 설탕 아닌가 싶었는데 당시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약국에도 납품되었다는 이라고 남겨주셨네요. 뭔가 캔디인데 그냥 약간 뭔가가 들어간 캔디의 느낌이네요. 진짜 캔디네 그냥. 그러게요. 이거는 항상 뭔가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 비타민제라고 적혀있으니까 맛있지만 비타민제야 이러면서 먹었는데 캔디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냥 하나씩 포장된 캔디같이 생긴 그런 비타민제들 많잖아요. 그런 거를 먹으면 항상 이거 그냥 사탕인데 조금 넣어놓고. 이거는 사실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사탕인데 그냥 이런 거 들어가서 먹지. 이거를 비타민을 섭취시키자. 이런 경우는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사용 목적, 어느 쪽에서 본질적으로 충실한가를 사시는 분들께서도 물론 약사분들께서도 잘 설명해 주실 거라 의심치 않고 싶습니다. 약이 맛있는 거는 몸에 그렇게 썩 건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몸에 좋은 약 입에서 쓰자고는 하는데. 그래도 비타민C가 맛있는 편이지. 그렇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른검다님이. 네. 사진을 막 올려주셨어요. 인증샷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른검다님께서 이거 봤어요. 저도. 고기. 네. 주말 저녁에. 네이처우다 유기동 안으로 그렇게 해드신 사진 올리셨는데. 네. 네. 그 밑에 봤어요? 뭐요? 먹는 법을 올리셨는데. 네. 고기를 오이 무침인가 뭐랑 해서. 봤어. 그래서 오이 좋아하시네요. 오이는 이렇게 맛있다고. 전 싫은데요? 표정이 굉장히 오만강좌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혼나려고 하죠. 여기 대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감동받은 사연이 있어서. 뭐죠? 별 이유 없어요. 네. 그냥 소개해드릴게요. 네. 카드 편 후기 및 제주도 렌트카. 2회 사용썰. 오. 레이아나 님입니다. 네. 이 이유가. 이걸 속히는 이유가 박새노미가 들으면 기가 짜서 웃을지도 몰라요. 뭐죠? 자. 카드 때문에 겁나 고민하다가 쓴 글이었는데. 방송에 떡하니 제 니게 불려서 덜덜덜. 거기다가 홀짱님이. 전 여자라 홀짱님이 더 좋아요. 아. 뭐야. 오늘 본 표정 중 제일. 봐요. 해봤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기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뭐 이어서 소개해드리자면. 네. 체크카드도 다 버리고 신용카드 한 개로 몰빵 한 개로 맘먹고 오린 중인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합산 금액 해도 제 연봉이 25%도 못 썼네요. 이건 진짜 안 쓴 건데 이 정도면. 이렇게 내가 절약하는 젠장일 줄 몰랐네요. 국가에서 이렇게 나를 보장해줍니다. 젠장할. 거기다가 첫 해에는 연말정산하면 황금 많이 받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토해냈고. 돈을 많이 안 쓰시니까요. 작년엔 최고의 금액을 토해냈거든요. 물론 올해 연말정산 결과도 토해냅니다. 솔로는 다 토해낸다니까. 뭐 예. 결혼 못한 제 탓입니다. 하는데. 어. 토해내는 게 오히려 좋은 거일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절약했다. 네. 혹은 내가 돈을 잘 번다. 네. 어쨌든 저는 홀짱님을 좋아하니까. 네. 아 진짜. 아니 왜 그것만 이렇게 정확하게 읽으셔. 우리 청취자분들 나타나셔서 홀짱님 이렇게 웃게 해주세요. 아 그럼. 너무 기분이 좋다. 아닙니다. 날 동정하는 거야? 이것도. 제주도 렌트카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경험한 제주도 렌트카 이야기 하나 던지고 사라지려고요. 렌트카 이야기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소개해드린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그 보험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가. 제주도 렌트카 정말 보험료로 돈 버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용 시기가 15년이었대요. 2015년 여름 성수기 때인데. 경차 이용료 3일에 1시간 플러스 1시간 더해서 7만 6천 5백 원. 하루에 2만 5천 원 경차. 네. 렌트 보험료 자차 포함 4만 원. 엄청 많이 낸 거죠. 네. 저보다는 적게 냈습니다만. 이게 아마 완전 자차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정도면. 겨울 비성수기에 이용했을 때. 2016년도에. 잘 봐요. 성수기랑 비성수기를 비교해봐야 돼요. 성수기 때는 3일 플러스 1시간에 7만 6천 5백 원이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경차 이용료 했는데. 3일 빌렸는데 1만 5천 원. 하루 5천 원. 되게 싼 거죠. 이거 소형으로 분류되는 레이를 빌려서 1만 5천 원. 아까 보셔서 보세요. 모닝은 7만 6천 5백 원 3일 동안에. 그런데 비성수기인데 레이는 소형으로 분류되고 1만 5천 원. 하루에 5천 원이었는데. 경차는 4천 원이었대. 하루에. 그러니까. 훨씬. 훨씬 싸진 거죠. 비성수기라서. 그런데 보험료 자차 포함 8만 원. 아. 대박. 보험료가 다 했네요. 보험료는 두 배가 됐어. 성수기보다 비성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뭔가 적정가를 딱 거치네요. 그렇죠. 1일 2만 원으로 시간으로 따져서 3일이었고. 그 날짜로는 4일이어서 4일치 보험료. 저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성수기라서. 뭐야. 저기. 렌트값 비싸게 받을 때는 보험료가 싸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단가를 딱 정해놓고 맞추는구만. 되게 신기하네요. 어쨌든 다 똑같구나. 총 낸 돈은 9만 5천 원이었잖아요. 이분이. 비성수기 때. 네. 성수기 때는 11만 6천 5백 원. 큰 차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성수기 때 빌린 상황에서는 차 받을 때 차 돌면서 꼼꼼하게 다 관찰하고 사진 다 찍었대요. 오후 1시쯤에. 직원도 사진 찍으라고 했고. 네. 세세하게 다 찍었대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반납할 때 휠에 긁힌 자국을 가지고 태클을 거는 겁니다. 저 사진 드림이며 이게 원래 있었던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이래서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상황. 비성수기 때 완전자 차고 이래버리니까 눈도 오던 날씨였고 겨울이라 해서 사진 찍어도 흠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워서 밖에 서 있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추웠고요. 그런데 렌트카시고는 그냥 차 가지고 가랍니다. 사진 안 찍냐니까 안 찍어도 된답니다. 반납할 때 흠 안 보냐고 부르니 안 본답니다. 왜냐하면. 역시. 완전자 차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차피 긁혀 있어도 저게 하는 거 아니기도 하고. 네. 정말 반납할 때 흠 안 봅니다. 제가 반납할 때 턱에 살짝 긁었는데 별 신경도 안 씁니다. 이런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료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1, 2번 차. 첫 번째랑 두 번째 상황 둘 다. 네. 다른 렌트카 회사이긴 했지만 차는 절대 깨끗하지 않았고요. 차 내부가 너무 지저분하긴 하더라. 아 그래요? 이번에도 빌렸는데. 그래서 막 쓰레기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딱 봐도 약간 뭐가 묻어있거나 살짝. 자국 같은 게. 여름엔 더 심할 거예요. 그렇겠지. 모래 이런 거 막 묻어있거나. 바로바로 클리닝이 안 되나 봐요. 어쨌든 전 다음에는 제주도는 겨울에 가려고요. 여름보단 겨울에 제주도가 더 저렴하고 다니기 편하고 게스트하우스 싸우고 여러 번을 좋았거든요. 물론 누나서 불륜이 드러날 일 없는 솔로여서 좋은 것도 있네요 하셨는데. 정말 좋은 정보 아닙니까? 그렇네요. 하지만 핵심은 저는 여자라서 홀짱님이 더 좋아요. 저는 홀짱님을 좋아하니까. 이 부분까지. 아 근데 겨울하고 여름 제주도는 정말 비교해보면. 네. 겨울이 모든 면에서 더 쌓일 수 있어요. 숙박하고 렌트해서. 정말 맘 먹고 싸게 하면. 네. 그쵸. 여행 가기도 더 좋은가요? 하지만 바람이 정말 여름에도 많이 불지만 제주도는. 겨울 제주도는 좀 이렇게 휑할 수 있어요. 춥고. 맞아. 그리고 올레길 이런 데 좀 걸어보면 진짜 사람이 없어요. 제가 1월 1일에 갔었잖아요. 네네네. 진짜 사람이 없어요. 하긴 꽃도 안 피겠다. 추운데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뭐 황량함이 더 좋으면 또. 근데 제주도는 근데 여름엔 또 한 번 가봐야지. 여름엔. 왜냐하면 실록이 푸르를 때도 한 번 가봐야. 그렇죠. 아니면 유채코시 그냥 만개할 때 한 번 가봐야. 여기서 더 좋은 쪽으로. 하지만 겨울은 겨울 남대의 운치와 굉장히 저렴한 비용. 네. 가능하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린. 아 우리 아 난 너무 청취욕이 이번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요. 그 전설의 흑발린 글에 립을 달린 거 중에 라덱님이 치준생부터 함께 해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정식 발령이 나서. 와. 이제 출근하신다고. 자 우리 라덱님께 처음으로 댓글에 상품을 한 번 드려야겠어요. 어머나 어머나. 옛날에는 저희가 글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상품을 드렸었는데. 네. 다시 제가 제대로 읽어드릴게요. 와 벌써 1년이라니. 저의 치준생 시절부터 함께 했는데 눈물이. 슈퍼이스타K도 1주년. 저도 이번 주부터 정식 발령. 와. 라덱님께 정식 발령 기념. 축하 선물. 축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라덱님께서는 우리 박스루미. 나타샤에게 쪽지로. 나타샤 1. 선생님의 쪽지로. 전화번호. 배송이 필요한 전화번호 주소. 네. 성함까지 보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뭔가 세월이 흐를수록 진짜로 같이 함께 하는 느낌. 그러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취준생 시절에서 방식 발령이 나시는데. 네. 같이 일하는 어떤 친구는 멀쩡한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1학년이 되는. 그러게요. 신입생이 되네요. 정말 놀라운 방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광고 하나만 듣고 가죠. 광고 하나만 듣고. 네. 본 코너 영양제 후편으로 이어나가야 될 텐데요. 네. 광고 하나 듣고 오실 시간인데. 저희 딴지마켓이 새로운 광고가 무려 두 가지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저희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을 다 틀어보려고요. 어머. 하나 틀고 하나를 아무데나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은 재밌는 버전이 있어요. 딴지마켓. 딴지마켓은 여러분들께 단지 소비자가 되는 쪽으로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는 곳 업체도 딴지마켓과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해 주셔도 됩니다. 내가 이거 써봤는데 딴지마켓은 이런 제품이 없다. 너무 좋다. 저희 슈퍼웨이스타K 게시판에 제보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검증 후에. 네. 입점이 돼서 좋은 물건 다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딴지마켓은 날로 발전 중에 있고. 네. 이게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창조경제위원회 영영제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딴지마켓. 딴지마켓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낚시성 멘트 가득한 상품만 있는 마켓에서 딴지일보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검증한 상품이 있는 마켓으로 갈아타시려면 딴지마켓행 열차에 승차해 주십시오. 이 마켓은 저렴한 판매가를 지향하되 무리한 흐리기를 하지 않아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갑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을 준비해 주십시오. 딴지마켓. 올바른 소비로 가는 종착역입니다. 마켓.딴지.컴으로 접속하세요.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창조경제위원회 요새 목소리 연기하는 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늘 얘기하지 마요. 어제께도 연기를 하시고 나서 아 나 연기 너무 뭐지? 폴린됐다고. 나 지금 캐릭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빠져나오느라 힘들었어요. 무슨 연기? 이옵. 이옵. 이거 한 번 대답하는 거. 이옵. 이옵에 굉장히 매몰된 정도로 금목 빠지시더라고요. 두 글자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천상 연기자야. 난 천상 MC인 줄 알았거든요. 연기까지. 욕심이 많아요. 그거 뭐라고 하죠? 아나테이너? 아니네요. 어쨌든 그냥 MC테이너. 욕심이 많아요. 네. 컨텐츠계의 백조원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 뭔가 잘 어울려요. 괜찮추? 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영양제를 흡수하셔야 되겠네요. 영양제 얘기 두 번째로 한 번 넘어와봤습니다. 효율적인 영양제 봉효법. 아시죠? 이거 단순히 말하면 우리 옛날에 과학시간에 기초로 배웠던 거.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이거에 따라서도 비타민 어떤 거 식전에 먹는 게 좋고 식후에 먹는 게 좋은 것도 있고 공복에 먹는 게 좋은 것도 다 달라요. 안 줄고 열심히 하셨나 보다. 네? 과학시간에. 아니 나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그런 거를 어떻게 접하게 돼요. 효율적인 영양제 봉험법 한 번 봅시다. 총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복에 먹지 않기. 네. 대부분의 영양제는 공복에 먹지 않는 게 좋은가 봐요. 네. 그래서 영양제 섭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식사 중 혹은 후에 바로 먹는 건데. 왜냐? 위장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이라기보다 음식물을 녹이는 곳이잖아요. 아 그렇죠. 공복에 먹게 되면 빈 위장에 알약이냐 혼자 딱 가서 위장을 자극할 수도 있고 영양제 또한 소에게 집중 표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영양소가 파괴돼 있었다. 그러니까 흐물흐물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다른 음식물 사이에 섞여서 이렇게 하다가 위산을 좀 피하고 이래야 되는데 룰루랄라라면서 텅 빈이 자극 혼자 딱 가서 괜히 위산 맞으면 아씨 좋았다 딱. 그래서 그냥 마치 우산 없이 위산의 소나기를 뒤집어쓰는. 아 표현력이 풍부해지셨어. 제주도에서 뭐 한 거야. 아 그러니까요. 세상에. 영양제 또한 그래서 적당히 녹아야지 다다음 코스는 소장에서 흡수가 많이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음식물과 함께 들어가는 영양성분들이 조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양제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음식물은 영양제의 섭취를 돕게 되는 시너지를 낳을 수 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경우에. 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언제 먹으면 좋을까. 네. 언제 먹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네. 꾸준히가 중요하죠. 꾸준히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 제 저의 경우에 저는 이런 거 잘 못 챙겨 먹었는데 그나마 그 비타민 한 통 다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출근하자마자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면서 그 모니터 앞에 있는 그 통이 보였다. 아 시선인가. 그때 바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패턴화 해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추고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다고 해요. 비타민 B12. 네. 엽산. 네. 유산균. 프락토 올리고당은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좋아진다고 해요. 다행이다. 유산균. 공복에 먹는. 아 그래요? 네. 유산균은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렇군요. 다음. 네. 분산시켜 먹기. 영양제를 한 방에 원샷하는 것은 성분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체외로 배설되는 양을 늘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돈 낭비. 예를 들자면 하루 3알 섭취 권장하는 제품의 경우 3끼 하나씩 나눠먹는 게 최선이다. 그렇죠. 보통 하루에 3개야? 이러면 3개 한꺼번에 털어넣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죠. 이거 사실 그런 거예요. 물도 하루에 먹으려고 한 번에 다 때려먹으면 다 합수하나? 아니잖아요. 바로 나오지. 자주자주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폭식하는 거 이런 거 좋잖아요. 나눠서 먹어야지. 그럼요. 다음 이거 재밌는 이런 말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만한. 그렇죠. 그렇죠. 비타민은 우유랑 먹으면 안 된다? 간혹 영양제는 우유랑은 안 된다. 녹차랑 커피랑은 안 된다. 무조건 물이랑 먹어야 된다. 찬물이 좋다 말이면 하는데. 식후에 바로 먹는다면 윗속에 음식물이 포함된 상태에서 온갖 성분과도 믹스되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가려먹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해요. 빈속에 먹는 거 아니라 어차피 안에서 다 짬뽕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감기약 같은 그런 치료약은 먹으면 안 됩니다. 아 맞아요. 자 비타민 영양제 올바른 다섯 가지 상식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타민 B군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빈속의 먹고요. 비타민 B는 남장가봐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상식을 모아놔서 다섯 가지는 아니에요. 더 많아요. 아 네. 올바른 상식인데 내가 지금 개그 쳤는데.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타민 B는 남장가봐요? 했잖아요. 군인의 자라. 아. 아니. 아니 근데 되려 그래서 더 웃겨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못했습니다. 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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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개그 쳤니? 이업. 어쭈. 이업. 이업. 오늘 빵빵 터치는데. 아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재문 좋은데요. 네. 비타민 B군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빈속에 먹으면 빠르게 흡수돼서 소변으로 배출되기 쉽고 다른 영양성분과 함께 체내에 들어갈 때 흡수률이 높아짐으로 식사 중이나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C 같은 거 특히나 그 메가도즈로 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약간 속 다가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식사 중에 드시는 게. 그렇죠. 아 식사 후에 직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럼 다음으로 비타민 ADKE 아드케와 같은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아드케 아니고 아드케. 지용성 비타민은. 아 ADKE가 지용성 비타민이래요. 네. 식후 30분쯤 먹는 게 좋대요. 네. 과량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중독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비타민 중독증도 있구나. 다음은요. 네.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비타민제는 단일세자라 해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을 같이 넣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렇죠. 종합 비타민에 철분, 아연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각 비타민당 1일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하루에 먹는 비타민의 종합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꼼꼼히 살핀다. 음. 우리가 지난해에서는 섞어서 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네. 긍정적이기도 하죠. 네. 긍정적이기도 하군요. 수입상 여행자나 비타민제는 그 나라의 권장량에 맞춘 것이므로 한국인의 권장량보다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사람의 환경마다도 차이가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에서 일하시는 일이 많으신 분들, 햇빛 많이 받으신 분들한테는 비타민 D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부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굳이 안 챙겨주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식상과 습관, 밤배를 피는지, 술을 많이 먹는지, 사무실에서 많이 일하는지, 밖에서 많이 일하는지, 스트레스를 평상시에 얼마나 받는지, 평상시에 어떤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과다하거나 부족한 비타민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각각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에 맞추어 봐서. 네. 부족한 것만. 네. 부족한 거. 그리고 허용 범위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메가도즈 용법이 굉장히 트렌드가 된 적도 있고. 지금도 많이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게 뭐예요? 메가도즈가 뭐죠? 하루 권장량이 보다 훨씬 많이 먹는 거예요. 비타민 C를. 그래서 하루에 2,000ml, 3,000ml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용법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래봤자 다 빠지는 거라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있는데.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하루에 적정 용량이 있는 건 맞지만 비타민 C야말로 스트레스 요인이나 여러 가지에서 파괴되는 경우가 많고. 네. 비타민 C가 뭐 면역 같은 곳에 관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메가도즈로 많이 먹어놓으면 뭐 평상시에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외에 여러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네. 라고 생각해서 정말 요새 그래서 메가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메가도즈로 진짜 2,000ml, 3,000ml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용법들은 딱히 이것도 진짜 뭐가 반드시 맞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진짜 메가도즈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 도즈가 그 용법, 용량이에요. 용량. 아 도스. 아 오벌도즈같이. DOS 이거는 뭐 저기 약에서도 뭐 도즈가 용량이에요. 용량. 메가도즈니까 엄청 많이 먹는 거지. 하긴 물에 있어서도 물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니다 뭐 이런 엇갈린 의견들이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는 또 수용성 비타민이 C니까. 네. 좀 더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소비원으로 또 배출이 되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알아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철분은 체내에 필요 이상 쌓이면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철분과 칼슘, 마그네슘을 같이 복용하면 철분이 흡수되지 않는다고. 아 이런 또 상관가게 있네요. 아 근데 종합 비타민에 보통 철분, 칼슘, 마그네슘 같이 들어있지 않나요? 뭔가. 아 근데 철분은 영양제로 섭취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요? 네. 권장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음식 뭐 생선 같은 거 많이 먹거나 철분 들어간 음식 많이 먹는 사람들은 영양제로 괜히 과다하게 섭취했다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철 그리고 많이 먹으면 변비 생기잖아. 아 너무 슬프다. 특히나 근데 또 철분은 또 이게 또 있지. 철분은 또 여성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맞아요. 임신 준비하시거나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묽게 만들므로 출혈성 질환에 위험이 있거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에 주의한다.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오메가3는 주뇌 구성에 도움을 주고 영양을 공급함으로 꾸준히 섭취한다. 이게 사람 몸에 있는 영양소가 결국은 서로 상류작용이 있고 빛과 근임자가 있기 때문에 혈액을 묽게 만들어준다. 오메가3 지방산 드시는 이유가 결국 혈액 개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피를 맑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혈전 같은 것들이 이제 쌓이는 걸 방지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오히려 묽게 만들기 때문에 평소에 피가 이제 그 혈액의 뭐 응고 효소가 좀 부족하다거나.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혈성 질환에 위험이 있는 경우. 네. 출혈성 질환에 위험이 있는 경우도 어떤 게 있냐면 뭐 뇌혈관이 굉장히 약해져서 뇌출혈 위험성이 항상 있다더나 혈압이 높다거나 하는 경우도. 물론 뭐 혈압이 높은 분은 오메가3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출혈성 질환에 위험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도 중요한데. 아스피린 자체도 그 아스피린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상식 계속 복용하는 아스피린이 굉장히 좋은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 네. 그 대신에 혈액 응고를 약간 지원시키기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아. 피임력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정말 그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네. 새로운 또 무슨 효과가 막 증명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것과 복합 상호작용을 했을 경우에 안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네.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소개해드릴 두 가지는 FAQ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질문으로 유산균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내 몸속의 유산균 생성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말입니다. 의존을 해서.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김치와 콩 과일 등으로 유산균을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던데. 정말 그러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해주셨네요. 오히려 당분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식습관이 내 몸의 유산균을 줄어들게 하고 나쁜 균을 늘어나게 한다며. 김치, 된장, 청국장의 유산균이 풍부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발효 음식이 들어있는 염분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질병을 일으킴으로 식품으로만 섭취하려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른 식생활만으로도 장 건강이 해결되지만 식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면역력이 약할 경우에는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네요. 네. 이게 유산균 제품류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장래환경이란 말인데 결국은 유산균을 먹는 이유가 장래환경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장래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그러니까 그 장래에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이익균과 유해균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균이 이익균인데 장래환경이 좋다는 건 결국 유산균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 이익균이 유해균도 잡아주고 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환경이 개판이야. 유산균이 별로 안 살고 있어. 유해균만 존나 많이 살아. 장도 맨날 안 좋아. 이런 경우에 이제 유산균을 많이 먹어주는 거죠. 이제 유산균이 많이 적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유산균이 왜 상착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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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균이 장에 이제 정착해서 애도 낳고 이렇게 잘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돼. 그쵸. 그래서 이 유산균 섭취를 통해서 장래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나온 내용에 의하면 부족한 사람은 음식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쵸. 염분도 무시할 수 없고. 그쵸. 유산균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그러니까 염분들이 발달하는 음식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발효식품들이. 왜냐하면 발효를 하려면 안 썩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안 썩게 되면 소금이잖아.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 된장 청국장 같은 경우에 보통 찌개로 많이 먹으니까 내가 된장 청국장 찌개를 많이 먹으면 유산균을 난 많이 섭취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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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그렇대요. 이거를 끓이기 초반에 된장이나 청국장을 풀어넣으면 유산균이 다 파괴된대요. 그래서 불 끄기 한 30초 전이나 1분 전에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보통은 먼저 풀어넣거나 아니면 재탕삼탕해서 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국물이 나니까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을 내가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착각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네. 네. 다음은 영양제에도 유통기간이 있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영양제는 버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답변으로는 과일이나 식빵처럼 보기 싫게 썩는다거나 악취가 없어서 왠지. 맞아. 맞아. 아까운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 성분은 그 자체로 썩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만 영양소를 뭉쳐서 알약으로 만들 때 밀가루처럼 점성이 있는 성분을 넣어서 반죽을 하는데. 그렇죠.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변질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통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음식은 유통기간이 지나면 썩는 거잖아요. 안 좋아지는 거고. 네. 완벽하게 모두 다 그렇다고 보일 수는 힘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약도 마찬가지인데.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지나고 나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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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효과를 기대하고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이든 영양제든 그게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도 그렇나요? 연고 같은 것도 그래요? 유통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분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양제 보관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영양제마다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영양제인가에 따라서. 일단 냉장 보관은 좋지 않다고 해요. 언뜻 보면 안 사고 짱인 거 아니야 했는데. 꺼내 먹으려고 들락날락 하다 보면 금세 영양제 통 내부에 습기가 차게 된다고. 아 습기. 이게 온도 변화가 잦아지면 습기가 영양제를 산화하게 한대요. 맞아. 화장품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냉장 보관은 물론 좋지만 온도 변화를 많이 시키면 오히려 안 좋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약이 물에 약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건화시킨 다음에 어떤 제형을 덧붙여서 어떤 형태를 만든 건데. 그래서 일반 약국에서도 알약을 냉장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자세상에 보면 흡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들은 흡습성이 많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건 아마 알약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런 캡슐형도 마찬가지일 거야 대부분. 완전 더운 여름에 젤끼리 서로 들러붙는 경우도 있잖아. 이런 경우에만 이제 냉장 보관하는 거고. 그 외에는 대부분은 이 건조함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냉장 보관하면 그거를 계속 냉장 보관 상태만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열락날락하고 꺼내놓고 하면 갑자기 온도 변화되면 습기 생기고. 그러면 물 생기죠. 비타민제는 오메가3든 모노든 영양제는 빛, 습기, 열로부터 보호받아요. 이런 거 음식과 관련된 건 대부분. 빛, 습기, 열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서늘하고 건조한 곳입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타민, 지용성과 수용성. 드디어 나왔습니다. 비타민은 성질에 따라서 기름에 녹는 지용성과 물에 녹는 수용성으로 분류가 되죠. 지용성 비타민은 몸속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과잉 섭취를 할 경우에 과잉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결핍증만 나타나고 매일 또는 수일 이내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을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 아데크였죠. 그렇죠. ADEK 지방이나 지방을 녹이는 유기용매에 녹으면서 간이나 피아 지방조직에 저장돼서 조직에 오랫동안 보유된다고 하는데 결핍증이 생길 경우에는 식사 또는 소화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반대로 지나친 과잉 섭취를 할 경우에는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과다 섭취시 나올 수 있는 질병 같은 게 알려진 것도 제법 많아요. 아마 D, E, K도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결핍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지지난 방송에서 실제로 대한민국 대부분의 성인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항상 과잉도 조심해야 되는데 결핍도 조심해야 되고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랑 비타민 B군들 1, 2, 3, 5, 6, 7, 9, 12 이렇게 숫자가 있네요. 체내 수용성 매개체를 통해서 운반되면서 저장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과량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방출되므로 정규적인 섭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타민이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은 아니죠. 필수 영양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대 영양소가 체내에 정상적으로 산화되어 에너지를 발생하는 데 관여하는 도움을 주는 존재인데... 똠이 같은 존재죠. 네. 또는 저한테 필수... 아, 그런가요? 이제 지방 정도가 됐나요? 신체 각기간에 비타민 A, 기능 조절이나 신경 안전, 생리 조절, 두뇌활동을 촉진하면서 3대 영양소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되는 유기화함으로써 사람 생존의 필수적인 물질. 어쨌든 필수적이긴 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이건 진짜 어릴 때 과학시간에 겁나 외웠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저 지금 구루병밖에 기억 안 나는데... 야맹증 구루병밖에 기억 안 나죠. 맞아. 야맹증... 야맹증... 네. 이제 뭐 기능이라든가 결핍되면 과잉되면 대표 음식 이런 거 있는데... 네. 아, 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다 말씀드려봤자 기억이 다 못하실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새누리당... 아, 오늘 마치 국회의가 나와서 말인데... 더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108명 이름 다 말씀드려도 기억하기 반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바로... ADEK가 있고요. 네. 수용성 비타민에는... B1, B2, B12까지 가 있고 뭐... 네. 그리고 비타민 B하고 또 뭐가 있었죠? C죠. 비타민 C가 있었죠. 네.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닌 시절 생각 한번 내보시라고 친숙한 이름들 한번 얼퍼드리겠습니다. 티아민, 리보플라빈 이런 거 문제 내기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다음 중 비타민 B군의 이름이 정확히 연결되지 않은 것은? 네. 1번 비타민 B1, 티아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다르게 연결된 것은? 다음 중 지용성 비타민이 아닌 거죠? 그렇죠. 문제 내기 참 쉽죠잉. 네. 그런 정보들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비타민이 든 음식들을 보니까 다 단백질류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채소도 있어요. 고기. 그러니까 그건 있지. 지용성 비타민은 아무래도 뭐뭐들의 기름 같은 것들에 들어가는 게 맞죠. 식물성 기름이 됐던, 동물성 기름이 됐던. 그래서 그렇구나.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공유, 고기, 생선, 내장, 이렇게 다. 그냥 골고루 드시면 좋다. 이걸 보니까 진짜 계란은 좋은 식재료구나 싶어요. 네. 그렇게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한번 열심히 소개해드려야 될 것은. 네. 요새 천연비타민, 합성비타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광고에 엄청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이게 저희도 비타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면서 그때 본 거지만 비타민이 말이죠. 이번에 아마 지진암 방송에서 살짝 언급해드렸는데 비타민은 사실 성분만 맞으면 이 비타민을 갖고 어떤 뭐랄까요? 차별점을 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타민C가 다 C지 뭐. 그렇죠. 그거를 비타민C가 아닌 걸 C라고 우기지 않는 이승.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가격 경쟁 아니면 뭘로 경쟁해야 될까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아니더라도 큰 차이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마케팅을 하든가. 음.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을 마케팅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원료가 어디산인가. 어디산, 중국산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비교적 중국산보다는 사람들이 유럽산이나 이런 쪽에 더 신뢰를 많이 하고. 석월하죠. 그리고 아마 그쪽이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낸 연차가 부력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치 유산균이 특히나 북유럽 계통이 세계시장 1, 2, 3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원료 수입국을 뭐 어떻게 하는 거나. 광조를 하고. 광조하거나. 아니면 여하로 2. 천연 비타민이냐. 합성 비타민이냐. 우리 여기 우리 아름다우신 고모 배우께서 천연 비타민 광고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천연 비타민은 우선 영양성분을 담아낸 출처가 확실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천연을 위해서 어떤 성분을 담아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아. 네. 그리고 자연상태의 비타민인 경우. 이거는 이제 천연 비타민이 우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인데. 네. 자연상태의 비타민은 자연상태의 비타민. 그러니까 합성 비타민이 아니고 자연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비타민은 비타민의 단일 성분이 아닌 풍부한 보조인자가 함께 복합체를 이루어 비타민의 올바른 작용을 돕는다고. 그래서 뭐 항산화 기능이 강하다는 뭐 플라보노이드 뭐 미네랄 무기질들이 보조인자로서 함께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돕는 놈들이 많다는 거죠. 반면에 합성 비타민은 석유 찌꺼기인 콜타르. 아. 이름을 또 나쁘게 약간 나쁘다기보다는 약간 비호감으로서. 그렇죠. 석유 찌꺼기. 그렇죠. 그냥 정제 원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잔룡을 잃어버렸는데 침꺼기인 콜타르, 식용개구리 껍질, 지에모 옥수수 등을 알코올 에테라 아세톤 등으로 화학변화시켜 비타민 분자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화학적 분자식만 본떠 만들어진 합성 비타민은 풍부한 보조인자가 없는 단일 성분이며 이중 반 정도는 진짜와는 반대 구조인 이성질체로서 천연의 비타민과는 엄밀하게 다른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모형이다. 합성 비타민은. 그럼 두 번째 이론. 천연이라는 수식어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정에 따르면 인공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등이 없으면 없으면서 아, 없으면서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고 만든 비타민제만 천연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이 다음 말이 충격적이네요. 네. 사실상 국내 유통되는 제품 중 천연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겠죠. 공정을 거치지 않고서 영양제를 만들기가 힘들. 국내 규정이 좀 엄격한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천연 제품을 인증받은 제품도 국내에서는 천연이라는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것도 약간 좋은 쪽으로는 나쁜 쪽으로는 해석의 여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그래서 그 고모 배우가 한때 광고를 했던 천연원료비타민이라는 그 광고를 보면 아, 천연비타민이 아니라 천연원료? 천연원료 비타민. 네네네. 천연원료가 천연원료비타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을 착각에 빠지게 하는데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보고 이거는 그냥 천연 비타민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천연원료를 앞세워서 매출 100억 원을 50일 만에 달성하는 등 이게 좀 시간이 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그래도 마케팅 효과가 정말 제법 있었다는 얘기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허위 광고일 수도 과대 광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식약청을 대신해서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승인이 나갔는지 이게 의문이라면서 그런가 하면 식약청은 광고심이 위임 후에 나는 몰라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경쟁업체들은 그럴 거면 일정 기준만 다 충족하면 그냥 천연원료라고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가령 트랜스지방 저가마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 포장지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제품에 트랜스지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트랜스지방 제로라는 표시를 허용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기준만 충족하면 똑같이 이렇게 마케팅 용어로서라도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0칼로리로 표시할 수 있는 것처럼. 네네. 그런 겁니다. 이거는 사실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월한데 어느 정도 우월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져봅시다. 천연비타민이 있고 합성비타민이 있는데 천연비타민이 합성비타민보다 우월한 게 맞다고 쳐요. 근데 우월한 거는 0.5배에 우월한데 가격은 3배 차이가 나면 그거는 먹는 사람 합당하지 않죠. 누군가에게는 합성비타민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물론 나는 돈이 넉넉하고 나는 이왕이면 돈을 몇 푼을 더 줘서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걸 먹어야겠다.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선택은 없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선택은. 근데 저는 충격이네요. 천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비타민이 거의 없다는 게 이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엄격한 것도 사실이긴 할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자세히 하는 건데 영양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영양소도 너무 다양하고 우리가 이 방송 1년 넘게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살면 진짜 시간 없어 못 산다고요. 영양제 살려고 해도 그 앞에 강조한 숫자들을 봐도 뭔지 모르니까 너무 필요해요. 사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네나 자기가 주로 단골로 가는 듯해 굉장히 좋은 약사 선생님이 좋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죠. 맞아. 근데 거기에서도 또 신뢰가 필요하죠. 이분이 정말 어떤 밀어주고자 하는 제품이 있거나 정말 매출에 신경 쓰시는 분인지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만나서 나의 어떤 식습관이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의 내용을 캐치하고 계셔서 뭔가의 컨설팅이 가능하신지 진짜 너무 시장이 크니까 요새는 다시 큐레이터들이 뜨고 있잖아요. 기사도 큐레이팅해주고 콘텐츠든 뭐든 그냥 다 이게 다 이해가 돼요. 너무 피로해. 맞아요. 모르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양제 고르다가 영양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상황에 따른 맞춤 영양제를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한번 읊어주시죠. 혈암이 높은 분에게는 마그네슘, 칼륨, 섬유질,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크롬, 니아신, 알파리포산이 필요합니다. 크롬은 원래 이렇게 무기 영양분인데 우리는 이제 브라우저로 더 많이 아 그렇네.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살이 찐다. 그러면 마그네슘, 코엔자임, 큐텐, 비타민 B5가 필요합니다. 코큐텐도 정말 항산화 역할을 뜨면서 각종 뷰티 제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갑상성, 부신 호르몬 이상이 있다면 감초, 셀레늄, 요오드 성분이 필요합니다. 요오드. 미역에 많이 있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트립토판, 피리독신, 비타민 B6죠. 마그네슘, 칼륨이 필요합니다. 네. 비타민 B6가 스트레스에 좋나 봐요. 간이 좋지 않다. 네. 타우린, 밀크시슬. 장이 좋지 않다. 초유, 유산균, 올리고당, 글루타민이 필요합니다. 초유? 초유는 초유가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 초유에 나오는 이게 영양제로도 있군요.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만들어져요? 점점 무서운데? 어떻게 만든 거지? 분유처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나? 연령대별 영양제 있는데요. 10대는 칼슘하고 비타민 D. 그렇죠. 아까 말했죠. 서로 사용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뒤로 가서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네. 호르몬 분비가 활발할 때이므로 이렇게 중요하다. 네. 20대 비타민 B하고 네. 비군, 마그네슘과 유산균. 네. 왜냐하면 직장 생활과 잦은 회식으로 음주 플러스 스트레스가 많을 때이므로 네. 30대도 마찬가지긴 할 거예요. 30대라면 엽산 칼슘, 마그네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음. 임신과 출산을 경험할 때인데. 네. 비타민 D 부족 시에는 산후비만도 있고요. 산후에 또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출산 후에. 그리고 40대라면 비타민 C, E, D, 규, 코... 콜린자님, 큐텐, 코큐텐. 네. 항산화제 이런 거 좀 필요하고. 네. 비타민 D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D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50대 이후로는 비타민 B군 칼슘과 비타민 D. 사실 겹쳐요. 많이 겹치는데 아까 10대에서 D하고 칼슘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D는 또 노화가 시작될 때부터 성인병 D는 다 중요하구나. 그리고 골다공증 이런 것 때문에 D는 정말 옛날에는 주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렇게 햇빛을 인류가 못 받고 살 줄 알았죠. 그렇습니다. B랑 D가 정말 중요하네요. 다음으로 여자들에게 더 필요한 9가지 영양소. 이런 게 있군요. 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 1,000mg이 하루 권장량이라고 하는데 연어 반토막이나 고등어 반의 반토막의 양이래요.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식이섬유 하루 권장량은 25g입니다. 사과 8개. 이것도 식이섬유도 요새 그래서 많이 농축되어 있는 스타일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칼슘 800mg 이게 하루 권장량인데 이거는 저지방 요구르트 200g짜리 하나랑 저지방 치즈 30g이랑 꽁치 85g 을 합한 거. 을 합한 거. 꽤 많군요. 그러게요. 진짜 식사로 못 챙겨 먹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칼륨 하루 권장량 4.7g이고요. 이거는 삶은 시금치 1컵, 감자 1개, 바나나 1개. 이고 다섯 번째로는 철. 철은 하루 권장량이 14mg인데 스테이크 140g이라고. 좋네. 이거 다 챙겨 먹으면 엄청 고급지네. 그러게요. 그리고 아연. 굴을 대박이네. 네. 굴 한 개가 아연 10mg. 하루 권장량을 굴 하나로 떼울 수 있어. 그러게요. 굴은 진짜 남성 정력에도 되게 좋다 그러셨나요. 아 그런가요? 네. 나폴레옹이 굉장히 선호했다고. 오이스터. 오이스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2, 리보플라빈도 중요한데 하루 권장량이 우유 2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A도 중요한데 하루 권장량 700mg, 작은 고구마 3개. 그리고 비타민 C 하루 권장량 100g. 100mg이겠죠. 100mg. 풋고추 100g과 딸기 150g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E도 중요한데 10mg인데 호두 10개.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다 영양제 먹어야겠다. 이거 귀찮아서 저는 좋아하는 영양제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 화두죠 화두. 먹어야 되냐 영양제를 꼭. 이거를 좀 필요 없다. 이게 사실 모든 극단적 표현은 정답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무용료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종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영양제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 환상은 무엇이 만드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일일이 아까 말씀에 읊어드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매일매일 챙겨 먹기가 너무 힘드니까 당연히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내 책상에 올려져 있는 식탁에 올려져 있는 이런 거 몇 개 챙겨 먹으면 당연히 좋지 않겠냐. 여기 제가 포옹 기사 중에서 여기 의사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인상 깊은 구절이 있네요. 값싼 건강은 없다. 그렇죠. 건강식품 하나로 유지할 만큼 값싼 건강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용론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조건 이 영양소 영양제 자체를 안 먹는 게 불필요하다라기보다는 영양제를 먹음으로써 사람들이 지나치게 만족해서 마음을 놓아버린다거나 아니면 영양제 하나의 기대 이상의 뭔가 건강적 역할을 기대하는 게 환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싼 건강은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건데 물론 이런 걸 대체해서 편하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지나친 플라시보라고 해야 되나요? 마치 내가 이렇게 챙겨 먹는데 내 건강이 어때서 난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게을리 한다거나 아니면 잠을 푹 자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내가 간편하게 영양제 먹는 행위에 내 건강을 몰빵하지 말라는 거지 기대치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값싼 근거는 없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무용론을 주장하는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이제 어떤 레퍼런스로 확연하게 드러난 게 별로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센터 모 박사님께서 아까 명승권 박사님 아까 저희 청치후기에서 이름 언급되셨었잖아요. 이분께서는 어떤 말씀하시기를 특정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암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는 없다. 라고 하셨다거나 다른 이제 교수님들 말씀해가면 몸은 이게 되게 복잡하고 화학공장 같은 건데 뭐 하나가 부족하다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그래서 이런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충한다고 해서 아주 큰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말일 수도 있겠죠. 간을 먹는다고 해서 간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글루코사미를 먹어도 관전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세브라스 병원 정형외과 교수님들이 근데 이건 아직까지 많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간을 먹으면 간이 좋아진다 뭐 이런 거죠. 안 좋구나. 아니 좋아지지 않구나. 상관이 없군요. 그러니까 간에 있는 어떤 성분이 하면 하긴 뭐 간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간에 결합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노약자나 컨디션이 좋지 않는 사람. 흡연자가 먹으면 좀 효능을 볼 수 있다. 네.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도움되는 거다. 네. 다만 건강한 사람과 환자는 먹을 필요가 없다. 환자는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건 그거겠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분. 이 가정의학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영양제는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에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왜죠? 왜냐하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서 말했잖아요. 노약자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 흡연자가 먹으면 조금 효능을 볼 수 있다. 잘 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경제활동 인구 혹은 그 이상 나이에서 한 2, 3, 40대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긴 어린애도 마찬가지긴 한데 필요 이상의 과잉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드물죠. 스트레스 1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꾸준한 학생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아주 괜찮은 양에 적합한 양에 필요한 운동량을 갖추고 필요한 수면량을 갖추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죠? 드물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고 항상 지쳐있고 하잖아요. 만성피로. 네. 당신은 만성피로를 경험하게 본 적이 있습니까?에 X라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다들 고3을 지났을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먹을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 안 건강해. 그러니까요. 정신적으로든 혹은 육체적으로든. 보존은 확실히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효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라도 먹는 거죠. 사실 말씀하셨지만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고 스트레스나 이런 외부 파괴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갑자기 생각이 퍼뜩 들었고요. 다음 교수님들은 몸에 좋다는 주장과 실제로 검증된 건 다르다. 주장과 검증은 다르다. 학계에도 1년에 약 만 가지 성분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실제로 효능을 인정받은 것은 그중에 한 개 정도 될까 말까 하다. 건강기능식품은 결국 약이 되지 못한 이유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방적 차원에서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바로 치료가 된다고는 하지.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한의학계에서는 좀 긍정적인데. 우리 평강한의원 원장님께서. 네. 원장님께서. 한의학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또 이유가 있죠. 한의학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양방은 치료 개념이지만 한방은 약간 예방의학적 차원도 있고 몸을 보호하는 쪽에 아무래도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영양제를 부정하면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의원 원장님께서는 건강기능식품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마다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를 양의사나 한의사가 공부해서 일반인에게 적극 설명해줘야 한다. 저는 이쪽 방금 이 의견을 약간 지시하는 편입니다.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님께서 먹어서 나쁠 것 없다고 본다. 다만 같은 술이라도 사람마다 주량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효능을 보이는 적정량을 찾아야 한다. 네. 이것도. 라고 해주셨네요. 막 근데 진짜로. 진짜 보조제의 수준입니다. 네. 보조제죠. 이게 기사에 있는 사례를 보니까 평소에 간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 어떤 분께서 간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잡히는 대로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에 매달려서 치료를 안 하고. 이게 문제죠. 이 건강기능식품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의 해동능력을 상실하고 1년 만에 간암으로 발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받았으면 되는데 이 건강기능식품에 매달린 거야. 네. 그래서 이게 더 암으로 발전한 거죠. 게다가 간 같은 경우는 더한 게 간은 사실 약을 먹어도 간기능이 좋아야 또 약성분도 잘 만들 정도로. 간이 우리 몸속의 화학공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로 한약이나 몇 가지 그런 것들은 간에 부담을 더 많이 주는 것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해서. 네. 그래가지고 몸에 좋다는 이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대려 치료를 거부하면 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든지 다 과외불금인 거죠. 네. 지나치게 과신하면. 옛날에 이거 여기에도 자료에도 나오지만 신대륙을 향해 수교식 항의하던 선원들이 네. 이유도 없이 막 죽어나서 왜 그런가 봤던지. 비타민C가 부족해서 괴협병점이 준 거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부족해서 병에 걸릴 정도라면. 네. 야 이건 좀 소살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아주 제한적인 케이스잖아요. 네네. 요즘은 그럴 일은 많이 없죠. 근데 뭐 부족함은 없는데. 그래서 요새 이런 생각하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 먹는 걸로도 충분히 다 커버되지 않아. 이렇게 잘 먹는데 무슨 건강기능식품이야. 무슨 영양제를 보충으로 먹고 하는데. 반대로 어떻게 말씀드리면 불균형. 아 너무 과잉 영양. 그리고 혹은 파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영양소 파괴. 특히나 스트레스. 흡연. 음주. 이런 것들로 인한. 아니 근데 이런 영양제가 사실 과학적으로도 확실히 입증이 돼 있지도 않고. 내 개인별로 다르다고 하니까. 이게 효과를 못 봐도 내 개인적인 경우라서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니라. 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부작용이나 이런 걸로 의심이 돼도 어떤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네요. 음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정된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랄까요. 어느 정도 안정성 검증이 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비타민 A, 비타민 U들. 네. 무기질들.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병에 걸릴 정도로 많이 먹는 건 솔직히 본인이 이제 좀 조절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영양제는 특히나 어떤 예를 들어서 식품류들 있죠. 무슨 홍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는 정말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서. 네. 이제 그걸 먹으면 몸에 좀 못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영양제는 정말 그 성분만 추려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이거 있다. 네. 이거 많이 있다. 이렇게 표시된. 이런 류의 영양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먹을 때는. 네.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성은 좀 덜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나한테 얼마나 맞게 잘. 나한테 맞게. 효과를 볼 것이냐. 근데 이 경우는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온 사례자 40대 김 모 씨는 자신이 식습관이 육식을 좋아하고 채식을 싫어하는 편이라서 비타민이 부족할 것 같아서 종합 비타민제 세 가지를 먹고 있대요. 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섭취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네. 그 전문가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분들 하세요. 차라리 육식을 더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우리는 항상 지난주에도 다이어트를 하려면 안 먹으면 되는데 다이어트 식품 뭐 먹을까 찾잖아요. 그것처럼 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세 가지면 이거 굉장히 과잉일 텐데. 그래서 뭐 백수호 제품 문제도 여기 사례로 나오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최근에 백수호 제품 구매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간 기능이 저하됐다. 소화불량, 피부질환,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 효능이나 식품 전문 변호사가 효능이나 부작용이 특정 건강기능식품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어서 업체로 상대로 소송해도 이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특정한 인과관계가 있느냐. 뭐 이거 자체가 밝히기가 어렵잖아요. 이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 거예요. 그냥 그 어떤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가 아니라 이 제품은 정말 그 안에 식품으로 대변되는 혹은 그 백수호가 식물이죠. 그 식물로 대표되는 제품인 거잖아.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가 막 건강이 되게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냥 무를 농축한 제품을 팔았다고 쳐. 그리고 무 안에는 뭐 어떤 한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너무나 그 친숙한 무라는 거를 지금 저기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산에 자생하는 어떤 식물 이름이 버섯 같은 거. 무슨 야생초가 뭐 있으면. 뭐 오이시로라는 식물이 갑자기 야생초가 있는데 그게 그거 먹었더니 몸이 되게 효과가 좋나 보대. 그래서 그거를 막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서 뭐 이렇게 타먹는 뭐가 나왔어. 그 안에는 들어있는 것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오이시로라는 식물 안에 들어있던 A라는 성분이 되게 몸에도 어떤 기능이 있고 부작용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걸로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그게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으로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그게 알약으로 나와. 그거랑 좀 차이가 그런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 너무 방대한 세계라서. 네. 이 부작용 신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살짝 그 건강보조식품 계열의 그런 게 좀 많을 수 있고. 혹은 그냥 식품류들 있죠. 네. 그냥 음료 과채 음료나 이런. 아니 근데 부작용 신고하면서 이거 너무 웃긴 게 부엌에서 무쇠칼로 식재료를 다듬어 무쇠로 만든 가마솥에 넣어서 음식을 만든다. 과거에는 임산부가 따로 철분제를 먹을 필요가 없었다. 아 진짜요? 그래요? 칼과 솥에서 철분이 자연스럽게 우러나 식품에 뱉다. 아 진짜? 이철이 이철이었어요? 아우. 네. 그 철이 그 철. 마그네슘이 진짜 그 마그네슘. 아 진짜요? 난 몰랐어. 문제는 이게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말 결국은 정도의 문제잖아요. 이 정도면 딱 이 정도 가격이에요. 큰 돈 안 들이면서 내 몸에 부족할 만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데. 이 정도면 좋은데. 이제 제약업체가 이제 한편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이쪽으로만 너무 키우는 거야. 돈이 되니까. 네네네. 사실 그렇게 비중인으로 따지면 다른 쪽이 더 중요할 수 있음에도. 그런데 팔아야 되잖아요. 마케팅을 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나 이런 게 약간 과장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좀 약 개발보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이윤 챙기는 데 열중한다는 비판도 실제로 나오고 있다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지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 날이 갈수록 커져가지고 몇 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나버리니까. 2009년 대비해서 엄청 늘었네요 진짜.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게 매번 모든 뭘 다루더니 결국 카드를 해도 그렇고 신용카드랑 영양제 편이랑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아.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죠. 나의 상황에 맞게 나를 알고 남도 알고 잘 사용해라.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과학적인 인간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나쁜 말 나쁘고 무용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과학적 증명이란 함은 뭐냐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지식선에서 설명 가능하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단지 우리가 설명을 못 할 뿐이지. 왜 그런지. 그거 혹시 아세요? 흡연도 완벽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진짜요? 암 발병률이 흡연자질이 훨씬 높은 건 맞죠. 몇 배가 많고 몇 배가 많고 하는데 흡연이 어떻게 그래서 아직도 담배회사랑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미국에서는. 그런데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흡연 이퀄 암 그 메커니즘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하는 거는 어떻게 암을 일으킨다는 게 규정이 돼서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발암물질이라는 게 어떤 물질이 이걸 안 할 때보다 몇 프로 정도 암의 발생률을 증가시켜준다 이거잖아요. 귀납적으로는 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해서 암세포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안 되는 거지. 하긴 담배 계속 피워도 장수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 발암 위험 인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흡연에만 놓치되느냐 이것도 모르는 거잖아 사실은. 저 그거 그래. 그냥 일평생을 흡연만 하고 탄 음식 안 먹고 정말로 좋은 것만 먹고 흡연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니까. 특히나 암이 약간 그 인체 밸런스하고 연관된 질병이기도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검증해야 되는 건 중요한 일인데 과학적 검증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단초가 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러니예요. 이렇게 우리 지금 과학 엄청 발전해가지고 O2O니 뭐니 뭐니 다 막 발견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거는 또 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되게 재미있는 거 많잖아요. 우리 인류의 과학은 뭐 우리나라 지구 생태계의 몇 분의 몇 도 아직 뭐 하지 못했다. 인체의 뭐 10%도 밝혀내고 이런 식의 그런 거랑 비슷한 이치인 거죠.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현상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웬만하면 영양제를 내가 챙겨 먹어야겠다 이러면 약사와의 상의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되겠죠. 그리고 그 알아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대충 이제 본인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쪽에 좀 뭐 운동량 평소에 운동량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어떤 증상을 많이 느낀다든가. 해를 못 본다든지. 내가 뭘 많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종합검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럴 때 영양소 부족한 거 검사도 한 번 받아보시면은. 음. 그러네요. 아 그런 거 활용하면 좋겠네요. 맨날 피곤해 쩔어서 사는 것보다는 한 번 받고 먹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정리하면서 그렇다고 영양제를 완벽하게 옹호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중요한 건 영양제 자체가 효과가 있냐 없나 보다. 이 영양제를 대하는 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퉁치려고 하느냐. 네. 맞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사람한테는 야 영양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로운 것부터 좀 끊고 얘기하자. 이게 더 절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 맞아. 야 술 담배 줄이고 얘기래. 네. 맞아. 운동을 하고 나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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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금조금씩 다 필요한데 아는 걸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영양제 먹었어. 이런 거야. 됐어 이제. 이런 거는 정말로. 보조는 보조일 뿐.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영양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식생활을 좀 불규칙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제한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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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걸로 섭취가 안 되는 특정 영양소 같은 거는 좀 드시니. 단백질 보충제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맞아요. 맞아요. 근육 만들려고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서. 그렇죠. 단백질 섭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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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운동을 먹는 건 적게 먹는데 막 헬스 안이라고 운동하면 왜 근육이 파괴되는 거잖아.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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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재생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보다는 덜 먹어서 단백질 섭취가 좀 모자라. 네. 네. 그럴 땐 이제 뭐 단백질 보충제가 또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 상황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아까 전에 우리 여성들이 더 필요한 영양소를 말하면서 그 필요한 음식물 양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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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짜 섭취하기 힘든 것 같아요. 다 먹어. 아니. 풋고추 150g 나 진짜 충격적이네요. 스테이크 140g은 굉장히 땡기네요. 하루에나 300g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스테이크는 뭐? 네이처우다. 아 그래요. 어머. 어머 세상에. 이런 AS까지. 성스럽다. 성스럽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편을 끝났는데요. 이렇게 한 회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갑질 만연 유통시장에 똥침을 날릴 때. 딴지일보가 만든 신개념 마켓 딴지 마켓.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갑이 되는 상호 갑질주의. 원가를 흐리지 않게 낮출 대로 낮춰낸 합리적 가격. 딴지일보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며 검증한 믿을 수 있는 상품들. 명랑 소비문화 창달의 이바지아리라. 딴지 마켓. 마켓.딴지.컴으로 접속하세요. 이 영양제까지 한번 달아봤고요. 영양제 얘기를 마침과 동시에. 네. 굉장히 슬픈 소식을 한번 전달해야겠습니다. 아 뭐죠? 저희가 다음 주에는 박새롬이의 수가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딴지 그룹의 사무실 이전 관계로. 대이동. 한 주 녹음은 쉽게 되었습니다. 결정했나요? 네.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군요. 정신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게다가 홀짝은 휴가를 가도 방송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박새롬이가 없으면. 마스코트가 없으면. 네. 안됩니다. 안 돌아갑니다. 지난주에 끝맺음을 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홀짝이 진행이. 아니요. 어떻게 했잖아. 하지만 저는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답니다. 사무실 이전 문제도 있고요. 아이의 통으로 다 옮겨가기는 거기 때문에. 한 주는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 곧 50회 맞나요? 그렇죠. 47회까지 했으니까. 3회 남았네요. 50회 때 뭐 없나요? 50견 특집 뭐 이런 걸까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러면서. 이런 거 업다님이 되게 부러워하잖아. 말도 안 되는 맨자침대 웃어지고 막. 그 업다님의 떨리는 눈동자가 생각나.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부럽기도 하지만 되게 얼차갑기도 하고. 이런 느낌. 뭐 우리 번개에 이런 거 없나요? 아 번개? 번개는 찾아오세요. 어머나 세상에. 네. 왔는데 이사 가 있고. 맞아. 없고. 아 맞네. 저희는 충정로에서. 그렇습니다. 충정로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네. 신사옥이라고 말할 게 있잖아. 너무 거창해서. 네. 민망하지만. 새로운 사무실에서. 네. 새로운 벙커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게다가 그 9번 출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정말 진정한 역세권으로. 초역세권. 우리 영양제 파는 회사 바로 옆에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충정로 하면 대표기업이 하나 있죠 거기. 오 그렇군요. 그. 네. 말해도 되잖아. 네. 종근당이 바로 옆에 있어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충정로 애도 많이 찾아주시고. 네. 그럼요. 카페도 또 같이 옮겨가니까. 같이 옮겨가. 커피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새 부스에서 우리 녹음을 하겠네요. 그렇죠. 부스가 늘어난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두 개가 됩니다. 멋지네요. 정말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을 했네요. 전 방송에 제가 여기 1번 방송실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되게 당황해가지고. 제가 멘트를 치다 치다 그런 멘트까지 쳤네요. 하지만 이제 정말 1번 녹음실에서 우리 녹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개니까. 이 녹음실은 이 녹음실이에요. 그럼요. 설레네요. 저 휴가 갔다 오면 이제 또 새 장소에서 갑자기 많은 맞닥뜨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박새롬이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홍콩과 방콕에 갑니다. 환락. 들어와. 누구 들어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는 홍콩 가는. 네. 저기 박새롬이가 끝인사로. 네. 나 홍콩 간다. 뭐예요. 아니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어때요. 갔다 올게. 나 홍콩 갔다 올게.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잘 갔다 올 테니까. 슈퍼히스타 케이크. 귀로 잘 흡입하세요. 너무 간들어졌는데. 마성기 목소리야. 네. 그럼 안녕. 뿅. 뿅. 당그 приним LIVE disclní 락 메뉴 요uss sled 락 락 락 바 락 락 pr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